박정식 대표부터 하나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전 시간에 보니까 수젠택을 이미 특징적으로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오늘 장중에 한 10% 정도 상승력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 지금도 한 5.56% 정도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1분기 최대 매출 달성, 그리고 3분기 증액 사이클 돌입 전망이 언급이 되면서 강력한 수급이 몰린 것 같습니다. 일단 1분기 매출은 철강 부분 성장으로 7조 1천억 원 정도를 기록을 하였기 때문에 분기 기준 최대 매출액을 현재 달성을 한 상황이고요. 영업이익은 1,269억으로 컨센서스에 부합된 상황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미얀마 가스전이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으로 시장에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실적도 일정 부분 투자 회수 비율 하락에 따라서 조금 감익이 불가피했습니다. 하지만 3분기부터는 정상화된 이익 레벨 회복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철강과 무역법인이 전방시장 호조와 양호한 실적이 지속될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성장성에 기대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신입석 소장 간판주 좀 종목들 들어볼까요? 네, HMM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입이 딱 벌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아, 이거 어디까지 가나요? 지금 이게 증권사 목표 주가 중에 가장 높게 부르는 게 지금 3만 8천 원인데 얼마 남지가 않았고 증권사 목표 주가 중에 2만 원짜리가 있거든요, 지금? 2만 원짜리요? 지금 3만 6천 원인데 2만 원이에요, 목표 주가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목표 주가를 두 배로 상향하던가 아니면 의견 제시를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이게 이렇게 못 따라가는 건 언제 나오냐면 예상하지 못한 급등이 나왔을 때 증권사 목표 주가 보고서가 따라가는 스타일이 나오거든요. 지금 HMM이 그렇게 됐어요. 원래는 주가가 오르면 목표 주가 보고서를 먼저 더 높게 잡아놓은 다음에 조금씩 상향해 나가면서 주가가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주가를 목표 주가 보고서의 목표 주가가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HMM은. 지금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박의 부족 사태가 계속 장기화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요 회복이 굉장히 빠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배가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최소 2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배를 지금 주문을 해도 당분간 해소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운임 지수는 계속 올해 내내 이 상황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MM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만 두고 보면 될 것 같고요. 3만 8천 원을 만약 넘어선다면 증권사에서 또 4만 원짜리 목표 주가 보고서를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해운 중에서 지금 HMM 언급해 주셨는데 조선주도 사실 지금 같이 상승해서 급등 중이잖아요. 조선주 그중에 어떤 기업들 오늘 간판으로 언급된 것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제가 조금 남았으니까 제가 짧게 할게요. 현대미포조선도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HMM은 해운사잖아요. 해운사에서 배가 모자르면 이제 배를 조선사에 발주를 넣는데 이제 현대미포조선 같은 스타일이 아까 말한 대로 가장 적은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배를, 작은 배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회수 기간이 빨리 돌아오고 그런 장점도 있고요. 시가총액이 작아서 한국조선해양이나 이런 것보다 더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LNG선이나 LNG 연료 추진선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 강점이 있는 선박들을 주로 지금 발주를 해운사들이 하고 있거든요. 해운사라든가 정유사들이. 그래서 현대미포조선의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고 계속 우려를 했던 독후가 놀고 있어가지고 저가 수주로 그냥 한 거 아니냐, 채우려고 한 거 아니냐 하는 의문도 신조성과가 인상되면서 해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올해 내내 해운과 조선주가 예전에 2007년도에 영광을 재현하는 거 아닌가 하는 지금 그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현대미포조선이 2007년에 20만 원짜리였습니다. 지금 7만 원에 있죠. 그 주가를 간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2007년 이후에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회복되는 건 처음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조선주랑 해운주를 같이 묶으셔서 보셔야 될 것 같고 해운이 전방산업인데 전방산업이 잘 되니까 후방산업에 있는 조선주가 같이 가는 거고 그 밑단에 있는 조선 기자재까지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셔서 아직도 늦지 않았다. 확인하고 들어가셔서 지금 2차 랠리를 한번 경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삼성전자 0.36% 상승하면서 8만 3,100선의 현재 지금 동시효과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는 늘 삼성전자와 좀 반대로 가죠. 지금 현재 1.13% 하락, 13만 1,000원 선에 지금 하방세로 동시효과 이어가고 있습니다. LG화학 2차전지주 0.92% 상승하는 88만 2,000원 선에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이고요. 네이버 0.79% 하락하는 상황, 37만 5,000원 선에 지금 동시효과 상황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흐름 보이는데 보통 여기는 또 달라 닫히는 상황이거든요. 0.53% 하락하면서 7만 4,800원 선에 현재 동시효과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보겠습니다. 0.37% 상승하면서 80만 5,000원 선에 동시효과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0.37% 상승하면서 80만 5,000원 선에 동시효과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0.37% 상승하면서 80만 5,000원 선에 동시효과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